지훈의 캐리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캐리어만 봐도 지훈이 거다. 와 역시 지훈이 가봐. 와 역시 지훈이 가봐. 박지훈에게 핑크란? 제 인생템이지 않을까.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속옷도 핑크색으로 사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핑크색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속옷 핑크색깔 입고 있죠. 핫해 핫해. 핑크 핑크. 보지 마시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개인용 저수파 자극기 뭐죠? 이게 전자파로 이제 전자파로 이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거나 전자파요? 전자파가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형 여기 써있잖아요. 전자파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거 아니야? 5단계. 5단계 왜 그렇게 높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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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발에서 힘이 안 돼. 아우. 여기까지